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야? 기억하겠지. 간질간질해? 뭔데? 뭐야 뭘 그런 거지? 아니 이거 코크 조림을요. 위아래를 똑같아진다고? 그러면 각도를 좀 다르게 해줘. 네 이거 쓰세요. 넣어주세요. 바로 묘사 때리는거 그냥. 운동방향이 있잖아. 돌아가는 느낌 얘도. 얘를 두개 같이 합쳐봐야 돼. 왜곡이 생기게. 노란색이 약간 고무느낌. 예민 다했어? 네. 쇼스파라구요. 그때. 은님도 이렇게 구석에 몰린거에요 제가. 네. 고맙다. 엑스트라. 엑스트라. 땅이 그냥 쇼스파라. 웃는 건. outh도 조금 섞을 때. 그게 맑두. 봉둘에 있을 것과에 바닥에. 이 쌩둥이 비치는 거. 가게 없어? 그냥 약간 샐떡 조금 몇 개. 넣어 주는 정도. 응. 땡둘이. 종이에 그림이 착해지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